그래서 상하이랑 홍콩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드는데 그 은행이 바로 홍콩 상하이 은행입니다. HSBC? 맞습니다. 그 회사를 만든 게 사슴 가문이에요. HSBC 은행을 만든 게. 이게 알겠네. 유명한 애네. 유명한 애들이야. 그 시절에 홍콩과 상하이의 산업 기반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유태인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북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훈 기자와 오랜만에 북언더스탠딩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전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맨날 안 좋다, 그래.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진짜 싫다는 김상훈 기자. 너무 달라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북언더스탠딩의 유일한 광고죠. 유일한 광고죠. 네. 미니빈스 로스터리가 드디어 신제품을 하나 냈답니다. 보이시죠? 이거 약간 있어 보이는 이 제품. 포장지는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렇게. 선물하기 좋겠네요. 더치커피예요, 더치커피. 아, 더치커피. 네. 그래서 더치커피가 내가 왜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또 공대생 출신이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커피를 내려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 귀찮다. 그래서 좀 편한 걸 만들어달라. 그래서 더치커피가 여기 물만 타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더치커피로 하나씩 맛보기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물만 타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된다. 저기 큰 것도 있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큰 거. 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통째로도 팔기도 합니다. 이것도 더치커피. 이것도 더치커피. 네. 요것도 물에 그냥 타먹으면 된다. 얘는 앰플로 돼 있는 아이. 저도 저거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미니빈스 로스터리는 맛있습니다. 선비만 드셔보셨습니까? 제가 하나 먼저 먹어봤어요. 뽀록났네. 제가 하나 먼저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사시면 저희 부검더스테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남궁 작가 못 먹으십니까? 남궁 작가. 여러분들 남궁 작가 좀 모셔라. 난리 치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미니빈스 로스터리 꼭 사셔야 된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 네. 오랜만에 남궁민 포칼럼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혼났잖아요. 남궁민을 안 하고 왜 너희는. 자꾸 이렇게. 내놔라. 내놔라. 아니면 나 나간다. 감사합니다. 혼났습니다. 혼났어. 오늘은 무슨 책을 합니까?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네.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이라는 책인데요.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네. 책이 굉장히 이쁩니다.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이 있습니까? 사실 상하이도 저희한테 어딘지는 알지만 잘 모르는 도시 중에 하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그렇죠. 유대인은 더군다나 조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중국 하면 화교? 이런 정도가 생각이 나죠. 상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이 책은 상하이도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데 또 유대인도 사실 어떤 책에도 유대인 얘기가 나오면 재미없기 힘들거든요. 어떤 뭔가 무협지 같은 스릴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재미있는 소재가 딱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서 쓴 책인데 제가 보통은 북 언더스탠딩에서 절판된 책이나 아주 오래된 책을 주로 재조명하는 목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지만 재미있어서 정말 이거는 읽어야 된다. 이거 너무 재미있다. 네. 이거 작년 2월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제가 읽어보고선 이거 더 읽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가져온 책이고 이게 좀 너무 주제가 낯설다 보니까 다들 손이 오히려 안 가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잘 팔리는 책은 아니었구나.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지라는. 뭔지 모르겠어요. 연상이 안 돼요. 상하이 유대인 제국. 왜냐하면 둘 다 낯서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진짜 세상에서 재미있는 얘기는 뻔한 거 두 개를 엮어놨을 때 거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딱 그 교차점을 포착한 책이다. 해서 오늘 한번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알겠습니다. 혹시 상하이 가본 적 있으신가요? 상하 가본 적 있죠.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출장 같은 거 가봤습니다. 상하이. 이 책이 그러니까 상하이가 주 무대인데 또 다른 무대 중에 하나가 홍콩이에요. 상하이와 홍콩을 넘나드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인데 상하이를 가보신 분들은 딱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는 말이 상하이는 중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멋있어. 멋있어. 상하이는 진짜 실제로도 굉장히 도시가 크고 세련되고 소득도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얘기 들은 게 중국인 그러니까 다른 대륙의 중국인들 과는 굉장히 스타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 예전에 그 상하이 가보면 옛날 그 외국 애들이 만들었던 그런 건물도 남아 있어서. 그렇죠. 약간 유럽식 건물들도 좀 있고. 맞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독특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서 상하이를 가면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 왜 갑자기 유럽식 거리가 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생겼는지를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생각보다 많은 역사적인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홍콩 가는 걸 홍콩을 정말 좋아하는데 홍콩에 그 섬이 있고 반도 쪽이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섬에 앉아서 반도로 보면 보이는 제일 멋있는 호텔이 페닌슐라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페닌슐라. 반도 호텔이네. 네. 그 호텔이 아까 홍콩의 상징인데 그 호텔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지은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콩과 상하이라는 중국의 대표 도시 두 곳이 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책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상하이에 살았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 가깝습니다. 이야 뭔가 이게 약간 드라마 각인데 이거 딱 드라마 각 느낌이. 벌써부터 흥미진진.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 낯선 소재잖아요. 중국도 좀 낯설고 유대인은 우리가 더 모르고 누가 썼나 보면 지은이가 조너선 카오프만이라는 저널리스트예요. 이분이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지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신에서도 중국 지무장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려 중국 취재만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확인을 제가 하진 못했는데 이름부터가 일단 카오프만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름을 봤을 때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을 가장 잘 알면서도 유대인 이야기를 잘 아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앞으로 좀 드리겠지만 중국은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의 무대가 아편전쟁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그 사이의 100년인데. 기억사. 그렇죠. 중국은 이 100년을 100년 국치라고 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시기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지만 중국은 더 더 암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그때 생각보다 엄청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발굴한 게 월스트리트 중국 지무장 중국통 아마도 유대인 저널리스트다. 그래서 굉장히 책이 재미있는 이유가 거의 약간 무협지에 가까운 느낌으로. 그래요? 취재는 잘했는데 내용은 거의 무협지 같은 느낌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이 책이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이 한국 언어 제목인데 영어로 된 제목은 더 라스트 킹 오브 상하이거든요. 상하이의 마지막 왕. 네. 이게 뭔가 사실은 좀 더 제 생각에는 멋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상하이의 마지막 왕에 대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책은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네. 그런데 주인공이 사람은 아니고 두 가문이에요. 두 가문이 어디냐면 둘 다 유대계인데요. 사순가문이랑 커두리 가문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유대계라고요? 네. 유대인들이라고요? 네. 유대인들입니다. 상하이에 살던 두 유대인 가문.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상하이로 중국인들을 보면 외국인 가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대는 상하이와 홍콩. 주인공은 사순가문과 커두리 가문. 그리고 시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벌어진 이야기다라는 거죠. 200년 전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를 하는 게 이 사순가문이 굉장히 오래되고 서방에서는 워낙 유명한 집안인데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비달 사순. 그렇죠. 그 생각이 듭니다. 비달 사순 있잖아. 비달 사순. 놀랍게도 그 비달 사순은 이 사순과는 관련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찍으시면 안 됩니다. 사순은 사순이잖아. 둘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얘기에 책에도 나와요. 그거 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비용 업계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놓습니다. 일단 세팅은 이런 무대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마지막 왕이 그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얘기를 검색해보면 이 책 예전에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예 한국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가져온 건데 사실 유대인 가문하면 떠오르는 가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로스차일드. 그렇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금융계를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했던. 로스차일드라는 이름부터가 딱 유대계 가문이고 뭔가 유대인 하면 금융하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봤을 때 사순 가문이면 로스차일드가 제일 큰 대장 같은 유대계 가문이 있고 사순 가문도 있었나 보다 하지만. 밀려났으니까 중국까지 왔겠지. 그렇게 생각하기에 좋겠죠. 그런데 사실 사순 가문은 로스차일드를 굉장히 무시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조다? 그렇습니다. 로스차일드, 개대, 졸부들 이런 마인들. 우리가 뼈대 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유대인 하긴 유대인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순 가문의 역사로 이 책은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무대가 1800년대 이후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냐는 게 아니라 기원전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기원전 6세기에. 뼈대를 찾아가는구나. 기원전 6세기에 당시에 유다 왕국이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이게 거의 고대 시대 마지막 이스라엘 왕국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바빌론에게 무너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살던 유대인들이 다 지금의 바그다드로 끌려갑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바빌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바빌론 그 노래에 나오는 바빌론.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그게 바빌론이잖아 바빌론.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거 모릅니까? 야 그건 몰라요? 깜짝 놀라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와 2%는 땅 알아먹던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와 나한테 깜짝 놀랐네. 바빌론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이냐면 성경책에도 나오거든요. 바빌론 유수가 성경책에 나와요. 그래서 바빌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고생의 시작을 이때로 많이 잡거든요. 그런데 바그다드가 지금으로 치면 당시 뉴욕 같은 도시였어요. 어디가 바그다드? 바그다드가 지금의 뉴욕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끌려가고 보니까 내가 뉴욕으로 끌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상업에 굉장히 밝잖아요. 사실 이 중동 지역이 정말 상업에 밝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은 물건이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슬람도 상인의 종교다라고 할 정도로 상업에 특화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빌론 끌려가 보니까 거기서 상업 집단으로 엄청 성장을 합니다. 이후에 돌아갈 일이 있었는데 안 돌아가요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돈 잘 버는데.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부자로 사는데 내가 왜 돌아가 하는 거죠. 그 역사가 쭉 수백 년을 이어져 와서 그 유수된 이후에 바그다드에 자리 잡은 가문 중에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가문이 어디냐. 그게 사순 가문이라고. 사순. 그러니까 사순 가문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들은 유대계에서 최고 원조다라고 할 정도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순 가문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와서 1700년대 1800년대가 되면 이때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통치했냐면 민족별 대장을 지명해가지고 거기는 너가 담당해라 이런 식의 자리를 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걸 태수 그쪽 말로 나시라고 부르는데 유대인의 태수는 사순 가문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이죠. 뼈대 있는 가문인 거죠. 바그다드에서 시작한 뼈대 있는 가문.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의 대표 가문까지 됐던 가문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 보죠?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죠. 주로 여기서 금이나 향신료나 양모 이런 걸 다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향신료 이런 게 제일 큰 돈이 됐잖아요. 다 이 중동을 거쳐가니까 여기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게 사순 가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일단 술탄한테 직접 이런 재정적 자문을 할 정도의 부유함과 정치적 권력이 됐던 게 사순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엔 유대인과 중동에 사는 이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아는데 그때는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저도 이걸 읽고 중동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때도 상업적으로 잘 나갔구나 처음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보통 유대인이 왜 상업을 했냐면 유럽에서 땅을 못 갖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업을 했다. 이게 보통 알고 있었는데 사실 유대인은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중동에서도 뿌리 깊은 상업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호세월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영원했으면 사실 이런 드라마가 시작되지는 않겠죠. 딱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게 18세기쯤에 오스만트루크에서 왕위 쟁탈전이 또 벌어집니다. 쉽게 말해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바그다드의 총독도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그 총독이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역시나 돈이 많아도 정치 권력이 바뀌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때 어려워진 거예요. 순식간에 쪽박 차죠. 그렇죠. 순식간에 쪽박을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순 가문의 주인공이 되게 데이비드 사순이라는 젊은 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가문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자기들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와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혈기왕성하니까 우리말을 술탄은 들어줄까? 술탄한테 자기 지역 총독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쭉 써서 고발을 합니다. 중앙총독. 순진했네.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엄청 똑똑했다고요. 다섯 개국, 여섯 개국을 쓰고 워낙 사업도 잘했는데 정치적은 감각은 없었던 거죠. 너무 똑똑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 오스만트루크에 벌어준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역시나 바로 이제 총독한테 그게 흘러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가고 교수형에 처해질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돈을 다 써가지고 너라도 탈출해라 해서 이제 가족들 다 놓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디로 도망가냐면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는 그래도 오스만트루크 영향권이 아니었고 약간 영국 영향권이었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나라였어서 거기 가서도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해요.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바그다드를 도망쳐서 이란으로 가서 거기서도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 이란을 영국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결해보면 그 사이가 다 바그다드, 이란이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예나 지금이나 영국은 당시에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항상 이 지배하려는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 항상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보니까 저 데이비드 사순이란 애가 배운 것도 있고 출신도 엘리트고 똑똑하다 애가. 그래도 유대인이고. 그렇죠. 유대인이니까 딱 써먹기 좋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캐스팅을 합니다. 너 나랑 큰일 한번 해보자 해서 어디로 가자고 하냐면 인도로 가자고 해요. 인도? 네. 인도 당시에는 인도 관심이 있었겠지. 인도에서 뭘 팔아서 물건을 사와서 팔면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당시에 이미 인도는 영국 땅이긴 했는데 영국은 항상 고민이 자기들의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넓은 땅, 특히 인도처럼 큰 땅을 직접 통치도 못한다. 그럼 누군가 똑똑한 애들을 데려다가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딱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애초에 권력도 없고 정치적 기반도 없고 똑똑하면 부려먹기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인도의 상업중심지가 바로 문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상업중심지의 문바이가 꽃핍니다. 그러니까 너는 장사의 수환이 좋으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큰 물에 쏠자 해서 인도로 가자고 했고 데이비드 사슨도 오케이를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로 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꽃이 피는 거예요. 얘가 와보니까 얘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뭐냐면 정치 권력이 자기를 수탈하고 괴롭히는 것만 아니면 자기는 너무 능력도 있고.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렇죠. 돈 버는 건 자신 있어. 그렇죠. 괴롭히지만 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도에 갔을 때 뭘 하냐면 인도에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인도인들 고용하고 기업을 좀 해보려고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식 시스템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인도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오던 대로 그냥 쭉 해오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두 개가 완전 충돌하니까 영국인들은 영국인들로 답답하고 인도인은 인도인들로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순같이 딱 그 중간에 있는 경계인들의 좋은 점이 양쪽 다 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통일을 합니다. 인재부터 회사 안에서는 모든 용어는 영어만 써라. 그렇게 해서 너네 다른 말 쓰지 말고 영어만 써서 통일을 한다. 그리고 도량형도 다 영국식 도량형으로 통일한다. 딱 그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웃긴 건 본인은 영어랄 줄 몰랐는데. 왜? 본인은 영어랄 줄 몰랐지만. 그래요? 이 사람이 딱 시스템을 이해한 거예요. 영국 시스템에서 이걸 하려면. 영국 시스템이 돼야 돼? 그렇죠. 시스템을 통일을 딱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낌이 확실히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전전을 하니까 그 시스템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적응을 잘하는 게 여기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수환이 좋은가 보다. 지동적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다 누구나 할 텐데.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때 눈도 좋았던 게 이때 영국이 언제냐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거든요. 전성기네요. 그렇죠. 영국 최고의 전성기. 빅토리아 시대 그 자체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거둬준 나라에 와보니까 실제로 몇 년 만에 인도 최고의 부자가 돼요. 진짜 난 사람이긴 한 거죠. 물론 바그다드에 여전히 자기 친가 네트워크도 있고 그걸 활용을 했지만. 그런데 영국 자체도 너무 용성한 시스템이고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매일같이 영국을 찬가를 불렀대요. 여기서도 물건을 파는 겁니까? 물건을 떼어와서 물건을 파는. 그걸 계속 무역업을 하는데 영국에서 법적으로 다 보호해주고 자기 거 돈을 훔쳐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같은 이런 이방인들도 데려다가 공평하게 대해주더라. 권력이 바뀐다고 쪽박질 일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은 영국을 정말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이제 어찌 보면 나쁘게 보면 영국의 앞잡이지만. 본인은 이제 영국에 푹 빠져들으면서 이제 인도에서 터전을 잡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돈을 어딜 가도 이렇게 돈을 계속 잘 벌 수가 있을까? 난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가서 그냥 가만만 냅두기만 해. 나는 돈은 알아서 벌 테니까. 그럼 냅두면 그냥 돈을 벌어. 저는 부럽습니다. 진짜 흘러가는 데마다 돈 범. 그냥 돈은 벌어.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유대인들이 자기 고난받았다, 핍박받았다 이런 트러마가 크잖아요. 그걸 당연히 홀로코스트가 가장 큰 충격이지만 유대인들이 정말 왜 그렇게 어떤 이런 정치적 위협에 예민한지를 느끼는 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냅두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진짜 없구나. 똑똑한 건 진짜 똑똑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도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똑똑하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인의 정부가 딱 확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옛날부터 이 사람들의 능력은 있는데 확실한 유대인의 정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돈 벌어봐야 갑자기 정권 바뀌면 확 바뀌는 거예요. 생존의 스킬이 너무 뛰어난 거죠. 그렇죠. 이거 보면서 저희는 그냥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지. 돈을 번 다음에 그게 어떻게 날아갈까를 쉽게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요즘은.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나 느껴집니다. 그게 걱정되면 감자밭에 숨겨야지. 감자밭에. 그렇죠. 진짜 감자밭에 숨겨. 진짜 감자밭에 숨겨. 진짜 감자밭에 숨겨. 비트코인이 했는데 감자밭이라니.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 업계를 잡고 있는 것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감자밭에 숨기려면 보석 이런 게 좋으니까. 보석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디비어스 같은 것도 다 유대인 거인 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심이 많구나. 의심이. 그렇죠.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사실 반유대주의도 저도 궁금해요. 왜 반유대주의 같은 게 있을까. 그 감성을 잘 이해 못했는데. 이걸 읽어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닌 게 진짜 이런 거구나라는 게. 내내 이게 거의 드라마 끊이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언제 야반도 돼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고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외부에서 보기에는 얄밉고. 그렇죠. 가는 데마다 또 돈은 많이 벌어. 얄밉게. 알자는 쏙쏙 뽑아먹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교실에 있는데 걔는 맨날 지사모람에 자물쇼 6개씩 걸어놓고 애들이랑도 안 놀고 실속은 다 챙기려고 하고 이러면. 얄밉지 얄밉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39명은 쟤를 미워할 수 있겠죠. 옆반의 1등도 똑같이 그래. 그렇죠. 둘이 또 친해. 둘이서만 친한 것 같다. 그런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피해자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맨날 나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유대인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이래서 돈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유대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어찌됐든 인도에서의 사수는 대박이 났다. 인도 최고의 부자 자리까지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안 유명해질까요? 처음 들어본 비달의 사수는 처음 들어보는데. 중국의 예비니까 또 중국으로 야반도주 했나 보죠. 그런데 이제 또 중국으로 무대를 옮겨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책에서 한 다섯, 여섯 장 앞에? 그러니까 대여섯 페이지의 내용이었고. 아, 대여섯 페이지가요? 네. 진짜 살 많이 붙여. 우리는 그냥 일괄럼 뉴스는 살 많이 붙입니다. 제가 원고를 쓰다가 한 절반 왔는데 너무 쪼고 말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말하자면 제 조상님 얘기 정도 끝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19세기 초반이었어요. 이때 영국이 인도는 다 접수를 했고. 영국이 항상 노린 건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중국을 계속 두드렸는데. 결국 중국과 무역을 했는데도 유명한 얘기지만. 중국산에 물건을 못 팔아서. 중국에서 정작 차랑 비단, 도자기만 자꾸 사오니까. 영국이 너무 무역적자가 심해져서 팔기 시작한 게 아편이다. 이 얘기는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랬는데 일단 중국이 그래서 영국이 중국과 싸워서 난징조약을 체결을 하고. 일때도 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편을 마음껏 조심해서긴 하지만. 불법이긴 하지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업이 돈이 엄청 많이 될 거잖아요. 그럼요. 사순이 그 앞에 섰군요. 사순이 그걸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편은 애초에 산지 자체가 인도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인도를 꽉 잡고 있고. 그런데 영국 정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영국 정부가 중국을 개척을 해놨고. 그렇죠. 돈이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예로부터 인도 말고도 북한에서도 양기비가 많이 났다던데. 그렇죠. 잘 자랐대요. 잘 자랐대. 굉장히 잘 자랐던 거죠. 기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북한 이런 쪽이 잘 자란대. 약간 좀 그렇게 춥고 산지인데가 그런 게 산가 봐요. 그래서 이게 사순 가문도 저걸 놓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뛰어듭니다. 뛰어든대. 이제 그러면서 중국에 첫 발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 가문은 마약 장사로 큰 가문이기도 한 거죠. 나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인 거죠. 마약상인 거죠. 돈 되는 건 다 했구만. 그렇죠. 돈 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도 욕먹는 사람도 계속 읽다 보면 입장에 서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욕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엄청 아마 추측이지만 작가도 유대인이라면 우호적으로 썩겠지만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도 기반이고 본가는 여전히 바그다드가 중동에 있어요. 인도에서 잘 잡았어요.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뚫루룩 간 겁니다. 뚫루룩 간 건데 이때 정말 유대인식 경향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비드 사순은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사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국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영국에도 당연히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계적으로 영국, 중동, 인도, 중국 시장에 진출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 시대에 전보정도 있던 시대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면 사순이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아들 8명을 다 지부장처럼 여기저기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냐면 로스차일드도 유럽을 이렇게 경영했거든요. 로스차일드가 아들이 5명인데 한 명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 한 명씩 보내서 형제들한테 그걸 나눠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제국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순도 그런 식으로 8명한테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그중에서도 둘째한테 중국 시장을 맡겨요. 둘째가 일라이어스 사순이라는 이름인데 보낸 이유가 굉장히 웃긴 게 얘가 좀 제일 내성적이고 좀 애가 고독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보내놔도 잘 얘는 할 것 같아. 변방에 보내도 잘 지낼 것 같아. 그러고 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인도, 중동은 안방인데 중국은 도대체 가본 적도 없고 뭐 하는지 우리로 치면 갑자기 아프리카 사업 지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친구들 만나야 되고 이런 애들은 힘들어할 거잖아요.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둘째를 뽑아서 중국으로 보내고 또 다른 유대인식 시스템이 뭐냐면 이때쯤 되면 사순이 아들들만 키운 게 아니라 사순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삼성 학교를 만들어서 사순 집안에서 충성을 바칠 직원들을 어릴 때부터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공 비위를 뭐냐면 교육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순은 일단은 유대인이니까 믿을 건 가족뿐이다. 그래서 아들들을 곳곳에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아들들을 도와줄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직원의 현지 직원을 뽑으면 못 믿어요. 유대인이니까 다 배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에서도 인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그렇죠. 사순 가문 학교를 만들어서. 유대인밖에 못 믿는다. 그렇죠. 이렇게 붙여서 중국 시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글로벌한 사업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마침내 둘째가 중국의 아편 장사로 발을 내딛는다라는 거죠. 고독한 아편 장사네. 그렇죠. 그런데 홍콩이 당시에 주무대였어요. 상하이는 아직이고 홍콩이 당시 영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 홍콩에서 장사를 하니까 홍콩은 머리가 박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편 장사를 하려고 하면 너나 나나 다 진출했으니까. 그래서 이 둘째가 여기는 너무 치열해서 마진이 안 남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계양했던 상구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상구 중에 하나가 상하이였거든요. 상하이로 진출한다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그다데스 출발해서 인도에서 온 다음에 홍콩을 지나서 상하이까지 진출했으니까. 나 같으면 홍콩이 놀라졌어. 놀고 먹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저한테 인도도 아니고 중동시장으로 진출하라고 한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러지?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분위기였어요. 사과 구조가 다른가 보다. 유대인은. 돈을 많이 벌려면 큰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지. 그렇죠. 홍콩이 훨씬 큰 시장이지 않았을까요?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편 장사를 했잖아. 아편 장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화합 속 지방에 많은데 홍콩 쪽은 북쪽 시장을 놓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편 공급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홍콩까지만 오니까. 그래서 상하이로 진출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북경 사람들한테 다 팔고 경쟁자도 없고 돈을 굉장히 잘 번데다가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눈을 뜨는데 유대인들이 잘 안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들고 따를 수가 없죠. 유대인들이 잘 안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부동산 갖고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수는 그 룰을 깨고 상하이에서 부동산 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하이를 다스리던 중국인 관리가 개항은 했는데 외국인들이 싫으니까 정말 뻘밭 같은 데 가서 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수는 독해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거기 다 빈 땅이니까. 집 지어버리는 거구나. 집을 짓는 거예요. 주택 사업을 하는데 당시 딱 운때가 맞은 게 이때 1850년쯤에 태평천국운동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정말 이때 거의 몇 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상하이로 아니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업으로 떼돈을 벌고 마약 사업까지 하면서 떼돈을 벌면서 상하이에서 유대인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와약이랑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렸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한데 참 거기까지 가서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게 참 감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벌리는 게 무역업하고 있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테인하면 빠질 수 없는 사업을. 금융이죠. 그렇죠.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두 개 또 이어야 되니까. 돈 꺼주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업을 왜 하게 되냐면 중국인들한테 돈 빌려줄 일은 별로 없었는데 거기서 워낙 크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본가는 인도에 있고 홍콩이 약간 이 지역의 헤드쿼터 같은 느낌인데 상하이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 빌리기가 힘든 거예요. 홍콩은행이나 인도 런던은행들은 이 상하이에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잘 안 꺼주기도 하고 뭐 서류 하나 떼려고 하면 또 오가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상하이랑 홍콩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은행을 만드는데 그 은행이 바로 홍콩 상하이 은행입니다. HSBC. 맞습니다. 그게 홍콩 상하이 뱅크 커퍼레이션이잖아요. 그 회사를 만든 게 사순 가문이에요. HSBC 은행을 만든 게. 이게 알겠네. 유명한 애네 유명한 애들. 그렇죠. 알겠어. 홍콩 상징이 HSBC 빌딩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파크몬 타워 설계한 노먼 포스터가 만든 거기도 빨간색 줄이 가 있는 게 상징인데 그 HSBC 빌딩이 HSBC 건데 그걸 만든 게 사순 가문이다. 사순 가문이고. 그렇죠. 홍콩과 상하이로 오가면서. 네. 정말 이 사람은 물론 아편 장사지만 그 시절에 홍콩과 상하이의 산업 기반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유태인이었다라는 거죠. 하. 나 그거 진짜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손만 대면 다 돈을 잘 벌까. 그러니까요. 진짜 교육의 힘인 건지 이게. 아니. 진짜 유대인들 다 그럴까요? 진짜 많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확률적으로 많은 거죠. 너무 많아. 확률적으로. 너무 많아. 사실 이 사람들이 물론 저희가 성공한 유태인 얘기만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인구 수에 비해서 사실 성공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성공한 사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공한 얘기를 저도 엄청 주의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공이 비결을 보면 뭔가 유태인식 사업 방식이 딱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교육 많이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핵심은 정보를 엄청 중시하거든요. 정보. 그러니까 지역마다 아들들이 있는 이유는 꼭 믿을 만한 사람들끼리 지역별 정보를 엄청 열심히 주고받아요. 예를 들면 홍콩의 아편 가격을 인도에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최대한 열심히 교류하면서 엄청 중시를 하는 겁니다. 그 정보망 그리고 당시에 도입되기 시작했던 이런 정보 같은 걸 엄청 활용해가지고 수시로 주고받고. 못 사도의 전신인가. 그렇죠. 이 가격 정보를 엄청 중시해요. 사실 유대인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계 중에 하나가 사실 언론계거든요. 뉴욕타임즈 유대인 거고. 그러니까 이름 되면 알만한 거의 외신. 다 거의 유대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그러냐고 하면 유대인들은 이 정보 자체가 자기들의 목숨 줄이면서. 그렇죠. 돈 버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얼마나 빨리 아편 가격을 말해주느냐가 인도에서 아편을 실을 때 그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또 뭐든지 박리담회를 하되 자본을 왕창 투입해서 독점을 해야 된다는 걸 엄청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아편 생산자들을 다 입도선멸을 한 다음에 경쟁자가 못 붙게 한 다음에 그걸 물량을 쥐고 있다가 정보를 주고 받아서 자기들이 가격이 오를 때만 딱딱 가서 파는 식으로 정보와 이 물량을 양손에 쥐고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이거 보면서 사실 지금 블룸버그 저희 대당 몇 천만 원 하는 그 블룸버그 단말기도 유대인 유대계 가문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블룸버그니까. 그거만 봐도 이 사람들은 정보랑 그 가족끼리의 그 끈끈한 네트워크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런데 사순 가문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해서 나중에 전신이 도입됐을 때 영국 정보에서 사순 가문을 불러다가 야 이 신기술 좀 설명 좀 해줘봐를 사순 가문한테 말했을 정도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IT 산업을 또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조커버그 같은 대표적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벌써 IT도 잡고 있는 게 이때부터 정보, 독점, 그리고 가문길의 끈끈한 네트워크 이거 활용했었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까지 사순을 접수를 했다. 접수했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이 당시에 이미 홍콩 상하이에서는 사순은 유대인의 왕, 상하이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이때 상하이 분위기에 이제 사순이 기반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 당시에 프랑스 조개 지역, 그러니까 치외법관 지역이죠. 프랑스 조개 지역, 영국 조개 지역이 다 생겼는데 이 지역이 약간 중국에서도 건들 수 없는 세 개 도시가 자리를 잡았고. 상하이에? 네. 그 당시에 부동산 제왕이 됐던 사순이 여기다가 계속 건물도 짓고 하면서 지금 상하이 가면 보이는 진짜 멋있는 유럽풍 건물. 네. 해안가에 쭉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와이탄, 난징로. 그게 거의 이때 조개지. 사순이 지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융회사처럼 생겼구나. 생긴 게 약간 우리 지금 한국은행 옛날 건물 같은.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국식 건물인 거죠. 당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양식으로 그 지역을 쫙 지어놓은 거고. 저희는 영국, 프랑스 조개 지역 이런 건 들어봤지만 사실 그 지역도 주도한 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역사가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 자체가 상하이 조개지의 역사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흑역사고.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서 유대인이 와. 마약판 거지. 마약판 거. 그렇죠. 그렇죠. 돈 다 어디서나 싸면 다 마약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우리나라 인천 지역을 치외법권 지역으로 해서 한국을 번영시켰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조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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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중국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흑역사를 반대편에서 입장해서 왔을 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중국과 홍콩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이면을 갖고 있는 얘기입니다. 읽다 보면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 입장에선 뭐 이거 완전 앞잡이들 아니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가 또 있었구나. 우리 같은 삼자가 보기에는 흥미진진한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는 사순 얘기한 거고 사순. 주인공이 두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쩌면 사순의 유일한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라이벌이 있는데 그 가문은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책 얼마나 읽은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3부 대 1 정도. 3부 대 1. 커두리 가문. 커두리 가문이 아직 등장을 안 했네. 거기도 유대인인데. 맞습니다. 거기도 상하이에서 활동한 애들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독점은 없어. 그렇습니다. 둘이 많이 싸웠겠네. 많이 싸우죠. 이야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찍는 거 아니야? 로미오와 줄리엣. 알겠습니다. 1부에서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이 책을 살짝 읽었네 아직. 살짝. 아직 끝까지 가려면 아직 하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 2부에서 이어지겠습니다.